부분합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합은 특정한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한 다음에 그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출석이나 평소나 중간, 기말, 총점,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 합계나 평균이나 개수나 이런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요. 그림과 같이 학과별로 정렬하신 다음 학과의 기준이 내림차순입니다. 앞에서 배우셨던 데이터 정렬처럼 학과에다만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내림차순 정렬했더니 소프트웨어과부터 네트워크가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학과별로 데이터를 정렬하신 다음 문제에서 평균과 그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작업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제가 조금 전에 하셨던 정렬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렬하지 않고 부분합을 실행하시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 한 가지 정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포함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셔야만 위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해서 부분합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학과별로 그냥 간단하게 총점의 학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멀티미디어 학과가 여기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중간중간 학과별로 데이터에 학계가 구해진 게 아니라 쭉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행히 두 건에 대한 학계가 구해져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 건식 이렇게 학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데이터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못한 부분합 어떻게 할까요? 물론 실행 취소 눌러서 취소할 수 있고요. 부분합에 가셔서 모두 제거 누르셔서 부분합을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자손 정렬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하겠습니다. 학과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면 학과별로 출석과 총점은 체크를 해제하고 그 다음 평소에 해당한 점수 출석과 평소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용한 함수를 평균을 선택을 하겠죠. 그 다음 계산 항목에 오셔서 출석과 평소만 체크하시고 총점의 체크는 해제를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학과별로 출석과 평소의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할 건데요. 부분합에 가서 두 번째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예제를 보여드리면 출석과 평소는 없애시고 총점을 선택하는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값이 없어집니다. 어? 뭐가 잘못됐죠? 문제는 평균도 나오고 최대값도 나왔는데 이럴 때 위쪽에 있는 실행 취소를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누르셔도 되고요. 부분합에 가셔서 아까 처음에 하셨던 걸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총점 없애시고 출석과 평소를 선택하시고 확인 하나 구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부분합을 하실 때는 최대값을 구하라. 출석과 평소를 없애고 총점만 구해라. 단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만 조금 전에 구하셨던 평균도 나오고 지금 구하는 최대값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야만 이렇게 평균이 첫 번째 구하셨기 때문에 아래쪽에 두 번째 구한 최대값이 위쪽에 표시가 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서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다른가 하면 열 너비를 살짝 더블 클릭하셔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합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두 번째 부분합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실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정렬이다. 학과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오름차순 정렬하십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정렬 기준을 보시고요. 두 번째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되 학과를 기준으로 첫 번째 최소값을 구해라. 뭐에 대한 최소값? 학계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학과를 선택하고 최소값, 학계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서 두 번째 부분합을 구하시는데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그 다음 학계에 대한 체크는 해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본 영역과 인성봉사와 교육훈련을만 체크를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으로 체크를 해제를 하셔야만 둘 다 표시가 되겠죠.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최소값과 평균이 구해지고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영역의 평균값이 이렇게 소수 자릿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위를 지정하셔가지고요. C7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2셀,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C17셀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정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C19셀까지 선택하시고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시거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시면 키보드에 셀 서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컨트롤 숫자 1 우리는 숫자에 가서 소수 한 자리로 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사용자 지정해 오셔가지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하나 넣으시고요. 점, 그 다음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한 자릿수를 표시해서 항상 소수 이하 한 자리는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0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왜 0으로 채우냐면 90 같은 경우는 샵, 샵이라고 하면 그냥 90만 나옵니다. C17에요. 네,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하는데 소수 이하 자릿수가 없더라도 자릿수를 0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점, 0 자릿수를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90.0이라고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서식까지 작업하셨다면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부분합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정렬한다. 문제 봤더니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하시면 되는데 같은 구분 안에서 수강료의 기준을 내림차순 하라고 했습니다. 성인이라면 가장 큰 금액이 6만원부터 내림차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정렬하실 때는 데이터에 가서 정렬, 첫 번째가 구분이었고요. 두 번째가 수강료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구분의 오름차순, 수강료를 기준 후 내림차순 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성인 안에서 수강료를 기준 후 내림차순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구분을 기준 후 데이터의 부분합을 실행하실 거고요. 구분을 기준으로 수강료의 평균, 수강료, 수강요일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수강료, 함수는 평균, 평균과 수강료만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별로 수강료의 평균이 구해져 있고요.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합계를 구하는데 모집 인원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 겁니다. 주의하실 게 있죠. 두 개의 부분합의 결과를 표시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이 먼저 구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합계는 두 번째 구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모집 인원의 합계가 같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맞게 하시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문제 하나 안 했네요. 부분합 3번에서 봤더니 현재 합계를 구하면 요약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요약을 합계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각각 클릭하셔서 수정하셔도 되는데요. 범위를 지정하셔서 요약이라는 글자가 있는 만큼의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우리 홈에 가시면 편집의 찾기 및 선택의 바꾸기라는 두 번째 메뉴가 있고요. 저희는 위에 찾을 내용에다가 요약을 찾아서 합계라고 바꾸겠습니다. 라고 찾을 내용은 요약, 바꿀 내용은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모두 바꾸기 하시면 요약이란 글자를 찾아서 바꿨습니다. 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문제의 요구사항 처리하신 거 다 맞게 되셨을 겁니다. 부분합 살펴보셨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시면 좋아요. 범위를 지정 describing